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리던 워너원 프리미어 펜콘에 블루레이가 도착을 해서 개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뒤를 보시면 저번에도 dvd 때 문의 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확인을 해드리면 서브 타이틀 한국어 잉글리시 Japanese Chinese 이렇게 되어있구요 이 정도로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짠 시작부터 폴라로이드가 있네요 강단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열어보겠습니다 뒤에는 워너원 프리미엄 펜콘, 워너원 마크, 그리고 처음에는 강단일입니다 다음은 김재환 그리고 라이관린 그리고 하성훈 그리고 박지훈 배진영 공성훈 그리고 윤지성 이대휘 하성훈 황민현 황민현 황민현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토북 이라고 써있죠 프리미어 펜콘 블루의 포토북 열어보겠습니다 오우 이 부분은 뭐 사진 퀄리티가 어마어마한데요 강단일부터 시작을 하구요 쭉 나옵니다 천천히 구경해 보세요 감상해 보세요 천천히 구경해 보세요 곡이 철고 돌아가니요 까먹고 예전 서울, 부산 콘서트 때의 복장입니다. 귀엽네요. 이렇게 포토북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DVD 블레이드 두 장으로 되어 있고요. 디스크1이고요. 엄청 고정이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2입니다. 이렇게 워너원 프리미어 펜콘 블루레이 해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